나, 내가 진짜 적당한 걸 찾아왔어 초록색 부분 말하는 거 맞지? 열리는 부분 그럼, 그럼 기대하고 있대 어떤데? 니은 한자 누르면 1번에 나오거든 좀 어긋났네, 자물쇠가? 이거 애초에 모양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? 자물쇠를 열었다가 아니고 부셨다가 만든 느낌 같은데 이거 끝부분 살짝 꺽지로 뺐네, 지금 생각보다 모양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, 저거 위에 안 붙은 게 너무 아쉬운데? 짧아 괜찮은데 조금 아쉽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? 야 어? 내가 이딴 걸 가져왔다 뭔데? 우와, 뭔데 이거 여기서 저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? 야, 여기서 눈뜨고 한번 찾아보자, 잠깐만 우와, 뭐야 이거 에너지 바 저거는 뭐냐 도대체 신기한 거 많네 야, 야, 저 별 야, 이거 봐 별 짱 이뻐 어 우리가 알던 별이랑 다르게 생겼는데? 우리가 알던 별 와, 저 리얼 큰 별이네 저거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 있는 거 저거 쓰면 1, 밀려나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이건 특수 기호야, 저건 숫자고 저거 쓰면 더 하고 빼는 게 안되잖아 특수 기호 하나 하나 넣어줘야 되네 그러면 우리 잘하네? 그럼 야, 저 체크 표시바 오 오 오 우와 이게 바로 진정한 OX 퀴즈에 X란 뜻인가 의도치않게 굉장한 걸 건져버렸네 야 나중에 많이 쓰이겠다 이거 오 쩔어 진짜 이쁘다 이거 오 쩔어 아 대박이다 이거 나 해보고 싶은 거 생겼거든? 됐다 이걸 만들었는데?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겁나 이뻐 야 로딩바다 로딩바 야 어때 야 기가 막히지 않냐? 멍 때리고 보게 된다 야 되게 오 뭔가 편안한 일길 야 하늘에다 대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로딩하고 있는 거 같아 어디 맵 넘어가는 거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니 내가 와 이거지? 쩔어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와 쩐다 진짜 이쁘긴 하네 나 어디 게임 로딩하고 있는 거 같아 진짜 하지만 현실은 마크다 쩔어 이걸로 재밌는 거 많이 나오겠다 막 기대해도 되나 앞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 콘텐츠 만들다가 많이 쓰겠다 아 쩔어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 숙발전 같은 그런 이모티콘도 있어 원자력 근데 있잖아 우리 자물쇠 왜 했는데? 기가 적당한 거 가져왔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맞았잖아 나 덕분에 새로운 걸 발견했네 택수 문자 겁나 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